이번 시간에는 외상보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산에서 예초외상권 이게 자산이잖아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우리가 자산 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단기손익과 기타 보괄손익 이번 시간에는 외상 부분을 해야 될 겁니다. 외상 아셨죠. 이 부분은 교전 앞을 좀 돌아오셔야 됩니다. 123쪽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외상 하는 거는 제가 앞 하나 따서 외상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말하자면 우리 받을 권리죠. 즉 말해서 우리 기업의 자산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소유 이 권리 부분이 이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소유죠. 소유, 예금도 소유, 주식도 소유, 상품도 소유, 건물도 소유 이거 다 소유인데 이거 하나가 이제 받을 권리죠. 그죠. 권리 부분. 아, 여기 권리다. 아니죠. 권리. 아니요. 권리 부분이구나. 이런 거는 모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유 부분이고 이건 권리다. 그죠. 권리.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권리 그죠. 받을 권리다. 그죠. 이 권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을 권리라 해서 수치채권이라 표현합니다. 수치채권. 이 수치채권인데 받을 권리가 있는 계정들을 한번 열거 해 볼까요. 우리 받을 권리 있는 거.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음을 받았다. 그죠. 받을 음.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그죠. 돈을 뭐 건물 같은 걸 팔고 안 받았다. 미수금. 집세를 안 받았다. 미수 수익.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거금. 집세를 미리 줬다. 선거 비용 이런거죠. 그리고 또 뭐 보험금을 청구하다 확진되기 전까지 우리가 미결산. 확진되기 전 미결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기타 이거 외에도 있죠. 그죠. 돈은 지급했는데 내용을 알 수 없는 거. 가직업금. 돈은 뭐 그죠. 선대금. 가부금 같은 거. 등등. 이런 계정들이 우리가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계정이랍니다. 받을 권리. 그럼 이 반대. 이제 의무가 있겠죠. 의무는 이제 이유는 빚이죠. 그죠. 부채. 받아야 지급할 채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거.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는 뭐죠요. 외상 매입금. 이거 반대는 지급금. 이거 반대는 차입금. 이거 반대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선수 수익. 이거 반대는 뭐. 이거 반대는 뭐. 우리가 예수금 같은 거 보면 돼요. 예수금. 뭐 안 돼. 가수금 이런 거죠. 이런 계정들. 아시겠죠. 이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기타해 드릴 겁니다.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회계상에서 받을 권리다. 그죠. 특히 우리의 이 계정. 이거 두 계정을 우리 뭘 아느냐. 이 두 계정은 우리가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다. 상품 매출 채권이다. 이런 계정도 있죠. 그죠. 나머지 이런 계정. 이걸 묶어서 우리가 기타 채권이다. 아셨죠. 이렇게 구분할 때 상품 팔고 받을 권리. 기타 채권 이런 식으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상품을 빼버립니다. 그냥 매출 채권이다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의 이 장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핵심이 이겁니다. 물론 이 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음은 주로 이제 말하면 음을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흔히 말하는 깡이 있죠. 깡. 깡 했을 때 그 할인료 계산하는 거. 아셨죠. 그거 계산이 바로 할인료 이자입니다. 우리 방금 앞시간에 했죠. 그죠. 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월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자 계산하면 되니까. 일단 말씀드릴 거고. 여기 핵심이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인데. 이 중에서 특이 이거죠.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 나머지는 이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또 낼만한 객관식 낼만한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내용 쓰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자산 계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이거는 돈 빌려줬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정에 쓰임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앞으로 지금 이 계정 두 개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아시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이 두 개정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이 계정. 이 계정. 이 계정이 언제 이 계정 나올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품을 도안 받으면은 외상 매출금이죠. 자 이걸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이거는 물론 자산 계정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 발생되는 우리가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이걸 잠깐 거래를 한번 보게 해보세요. 거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삽니다.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외상 팔았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이 지금 100원 있죠. 그죠. 외상 매출금 중에 7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지금 외상 매출금 100원 중에서 70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지금 잔액. 30원은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회수 불능되다. 돈 떼 있다. 이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고 회수가 불능되다 한 것은 돈 떼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대손 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손. 아셨죠. 우리가 회수 불능되다 하는 것은 대손 되다. 대손 되다. 또 손상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손상 차손이라고 말해서 쓰고 같은 뜻입니다. 아셨죠. 대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붕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산이 감소됐죠. 대변에 상품 100원. 돈 받았으면 현금인데 안 받으면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되겠지요. 100원 이렇게. 이 외상 매출금 계정. 이 받는 계정을 우리가 결산 때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매출 채권 얼마 이렇게. 이게 만약에 100원 100이면 묶어서 매출 채권 200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계정 대신에 이걸 많이 씁니다. 매출 채권 계정. 일단은 이제 1회 분기를 했다. 그죠. 외상 매출금 100원. 대변에 상품 1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70원은 현금으로 해소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70원 들어왔습니다. 요금 받았잖아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게 되었으니까 대변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70원 되죠. 그죠. 좌변에 현금 들어왔다. 그죠. 이건 이해되죠. 자 이번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지금 잔액 30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돈 못 받게 됐습니다. 일단은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대변은 뭐가 되죠. 외상 매출금 30원 되고. 그럼 좌변에 뭐 해야 될까요. 좌변에. 돈 떼이 버렸습니다. 좌변에 뭐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 100원 상품 100원 돈 받았으면 좌변에 현금. 요거 이해되죠. 그죠. 이번에는 그 100원 중에서 70원은 받았고 30원 못 받게 됐습니다. 뭐랄까요. 그렇죠. 대손삼각비라 이랍니다. 다시 뭐랄죠. 시작. 대손삼각비. 이 계정은 무슨 계정. 비용 계정입니다. 우리 항상 자산이냐 부채냐 수익이냐 비용이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거는 모두 자산 계정이죠. 그죠. 요걸 뭐랄다. 대손삼각비라 이래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손삼각비 30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앞으로 생각보세요. 자 이거 생각보세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할 때 우리 회사 직원들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줘야 되죠. 퇴직금 주기 위해서 미리 저금해놓습니다. 그걸 뭐랍니까. 퇴직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정의하죠. 그죠. 또 우리 아파트 수리 수선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합니다. 저축해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수선충당금. 이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돈 떼일 걸 미리 예상해서 돈을 떼일 거다 하는 걸 갖다가 회수불능될 거다 하는 걸 미리 예상해서 충당하는 건 무슨 충당금. 그렇죠. 이걸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 일합니다. 아셨죠. 그 대손충당금 이거는 물론 이런 충당금 설정은 기업에서 강제는 아니죠. 그죠.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퇴사하는 사람 주만 되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떼이면 그때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충당금 설정하는 경우. 이게 우리 법에서는 설정하는 경우와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해 줍니다. 법에서는. 기업 이거는 좀 자유를 주는 거죠. 그죠. 자율적으로 헤드가 안 해도 되는데 시험은 전부 이게 나와요. 충당금 설정하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럼 우리 공부는 인정 이걸 충당금 설정법이라 일합니다. 이거는 직접 차감법. 설정 안 하고 대손 대손에 직접 빼버린다고. 직접 차감법. 이거는 충당금 설정법. 따라하세요. 시작. 충당금 설정법. 이거는 직접 차감법. 둘 다 뭐 한다. 인정해 준다. 법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거 나오니까. 아셨죠. 그래서 자 이제 이대로 오세요. 이래 오셔가지고 한번 챙겨봅시다. 지금 외상매출금 30원이 돈 회수분은 됐습니다. 그죠. 회수분은 됐는데 우리 장부의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이 경우에 대손 충당금이 50원 충당되어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죠.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원 있더라. 20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삼각비 10원. 한 번 더. 이 경우입니다. 30원이 회수분은 됐는데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고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죠. 장부의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고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삼각비 10원. 이해 되죠. 그죠.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는 시작처럼 끝도 시작과 끝. 그죠. 항상 같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살을 붓겠죠. 그죠. 기본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방금 했습니다. 충당금이 많은 경우와 충당금이 적은 경우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대손 해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겁니다. 대손 해계. 이거는 정상 거래죠. 이거는 우리가 정상 거래입니다. 그죠. 물건을 팔고 회수하고. 이거 돈 떼이는 거는 이건 정상 거래 아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비정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는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건 네요. 이거 이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왜 객관심 문제 낼 만한 끈덕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 만한 자료가 없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욕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이제 욕을 가지고 아셨죠. 자 우리 보세요. 대손이 이제 발생했다. 그죠. 저도 바로 해버릴게요. 대손이 돈 떼있다. 이겁니다. 30원 떼있죠. 이걸 그려놔겠습니다. 대손이 30원 발생했다. 그러면은 자 붕괴는 어떻게 했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30원 외상매출금 30원이죠. 그죠. 그런데 외상매출금 개정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매출채권. 그 시험에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매출채권 이래서는 이렇게 같이 알아보세요. 알았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했죠. 자 대손 발생했을 때 이번에 장부를 보니까 대손이 지금 30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50원이 있더라. 50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비는 일단은 대손 얼마 되었습니까. 30원 대손 됐죠. 그럼 매출채권 30원 되고 대손충당금이 50원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비는 뭐가 되죠. 대손충당금 30원 나머지는 뭐 되죠. 대손상각비 20원 이렇게 그죠. 아셨죠. 자 이번에 하나 더 이번에는 대손충당금이 20원이 있더라구요. 오우 이거 잘못했네. 위에 제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이거 상관없이 없어야죠. 그죠. 충당 30원 하고 나면 딱 끝났는데 왜 대손충당금이 또 20원 넘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세요. 대손충당금이 20원이 있더라.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잠깐 하다가 혼도했습니다. 다시 충당금 50원이 있다. 그죠. 충당금 30원 하면 끝났죠. 그죠. 20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채권이 30원이고 그 충당금이 20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차별이 뭐가 되죠. 대손충당금 20원 나머지는 뭐가 되죠. 그렇죠. 대손상각비 10원 됩니다. 그죠. 자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는 대손충당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거는 충당금이 50원 있는 경우다. 그죠. 요거는 20원 있는 경우 요 대손 발생.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충당금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 충당금 우리가 설정해야 되죠. 언제 결산때. 항상 충당금을 예상하는 것은 내년에 내년 걸 예상하는 거니까 올 연말 결산때 하는 겁니다. 항상 12월 말. 아시겠죠. 그죠. 그 12월 말에 12월 말에 예상합니다. 알았죠. 12월 말에 연말 결산때. 그럼 이제 대손 예상. 자 요 금액을 한번 해볼까요. 50원 예상한다. 대손을 요건 언제 하는지 요건 항상 결산때 합니다. 대손 예상은 결산때 하는 거고 기억하세요. 예상하는 건 우리가 설정한다. 예상한다. 추산한다. 계산한다. 뭐 이런 거 다 같은 소리입니다. 알겠죠. 설정하다. 예상하다. 계산하다. 추산하다.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대손을 예상한다. 50원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붕괴를 하게 되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 50원 설정해 주고 대변은 충당금 설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50원 이렇게 붕괴를 해줍니다. 대손을 예상하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됐죠. 그죠. 자. 이번에 보세요. 1번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데 올 연말에 그죠. 하는데 작년에 설정했던 금액이 남아있던 금액이 있다. 이거죠. 그죠. 원래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오다 보니까 작년으로부터 2월 된 충당이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그죠. 10원 있더라 자 금년에 우리가 지금 내년 걸 예상하는데 내년에 우리 회사가 지금 보니까 예상될 때 1돈 때 1돈이 한 50원에 예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추산하는 거죠. 추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산할 방법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거래처마다 대손을 예상하는 방법도 있고 집합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해하다 보니까 평균 5% 정도가 돈 대손 되더라. 또는 3%가 되는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기업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충당금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10원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상을 50원 하는데 충당이 10원 있더라. 그럼 얼마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40원. 그렇죠? 40원 해주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50원 되는 거잖아. 그렇죠? 뒤에서는 50원 하는데 10원 있으니까 40원 더 추가했다. 추가 추가. 그렇죠? 추가. 이 경우의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겠죠. 없는 경우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70원 있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제 금년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팔고 나서 지금 외상값 남아있는 금액이 몇 프로 예상하다 보니까 장부상의 충당금이 작년에 넘어왔던 게 70원 있더라. 70원. 내가 내년에 필요한 돈이 얼마죠? 50원 필요하죠? 50원 필요한데 장부에 70원 있더라. 20원은 필요 없잖아. 그건 다시 장부에 회수해야 되겠죠. 당부상에서 장부에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버립니다. 수입으로 그게 뭐냐 환입이라 하는 거예요. 환입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빼야 되니까 반대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 적어주고 대변에 이걸 뭐라 하나 이러면 대손 충당금 금액 환입이다. 또는 대손 상각비 환입해도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환입 수입계정 이렇게 다시 장부상에 넣어가려면 결국은 70원에서 20원 빼는 거잖아. 얼마 예상하는 거죠? 50원이죠. 이거는 50원 예상한 거고 10원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50원 하는 거고 70원 있으니까 20원 빼니까 결국 50원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뭐냐 대손 예상이다. 대손 예상과 대손 발생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대손 예상과 대손 발생까지 두 개는 이해되죠? 그렇죠? 이거 핵심이고 자 이번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건 돈 떼인 거잖아.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다가 회수하는 경우 다시 대손이 발생하면 장부선이 이렇게 대손 처리했죠? 했다가 하고 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서 그죠? 거래처에 가봐야 되겠죠? 받을 게 있으면 받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돈 돈 돌려주더라. 회수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대손이 발생했던 돈을 다시 회수했다. 회수한 경우다. 물론 이제 회수 못할 수 있겠죠. 그렇죠? 회수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30원 회수했다. 돈 돌았네. 차변에 현금. 그렇죠? 맞죠? 회수했는데 여기 또 뭐냐. 단기분 회수가 있고 전기분 회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고 원래 돈 떼있다가 원래 돌려받는 경우하고 이거는 정기분이라는 것은 작년에 돈 떼있다가 돌려받는 겁니다. 작년 또는 그 이전 그러면 자 어떤 차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것은 원래 원래 내가 회수불동 처리했다가 원래 회수했다는 것은 장부를 마감하기 전입니까? 마감한 후입니까? 그렇죠? 마감 전이죠. 마감 전이면 뭐하면 될까요?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이거는 작년도 보이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마감이 끝나버렸죠. 마감이 끝났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 차이지만 이해되죠. 따라서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것은 이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다 이 말이고 정기분을 회수했다는 것은 장부가 마감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은 마감 전이니까 이거는 취소 돈은 들어왔잖아. 그죠. 돈은 들어왔네 30은 들어왔다 일단은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하느냐 취소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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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감이 끝나버리면 취소 못하죠. 그죠. 못한 요금액은 받았는 것 만큼 다시 대손 충당금 계정에다가 요렇게 설정해줍니다. 충당금 설정으로 본다. 아시겠죠. 충당금 다시 설정한 걸로 보고 대변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다시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것은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다. 그죠. 마감 전이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이거는 취소 취소 그럼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걸 발생했던 걸 취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이겨져요. 요게 지금 대변에 감아되죠. 요거는 요게 대변에 감아됩니다. 요거는 요게 대변에 감아되겠죠. 그죠. 요걸 취소한다는 것은 반대 요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충당금 대변에 요거 두 개를 대변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요래 보내면 되죠. 그래서 요게 말하면 해소한 아 해소한 경우는 단기분과 정기분으로 구분하는구나. 요게 있어요. 요게 우리 대손핵의 핵심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 같아도 요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게서는 보시면 요 1번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예상을 했다. 10원 남아있더라. 상가비 40원 총당 40원 요걸 이제 시험 문제는 붕괴가 맞는 것 찾아보세요. 하기도 하고 대손 상가비 요거 얼마고 요래 묻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충당금 50원 총당 요게 많이 나오죠. 발생했을 때 충당 부족한 경우에 요 붕괴 요기에서는 정기분 요거 요런 케이블 근데 뭐 어느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하셔가지고 내용을 보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꼭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 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외상에 요거 하나 아셨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손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예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단기손익과 기타포고손익 이제 이거 시작했지만 갈수 조금 범위가 조금 많아지죠. 그죠. 그렇지만은 외상 부분에서는 요게 핵심이다. 그죠. 대손에서는 자 대손 예상 그죠. 요렇게 아셨죠. 요거는 대손 발리생 그리고 뭐가 있다. 회수한 경우다. 자 이제 요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요거 이제 요거 이해하셨죠.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1년 동안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 팔았다. 100원씩 팔고 여기에서 돈 대금 회수했다. 그죠. 그럼 얼마 남았죠. 기말에 남아있는 거. 30원 남아있죠. 그런데 만약에 기초에 20원 있었다. 그럼 요거 얼마 남았겠죠. 50원이죠. 그죠. 요건 계정아. 그죠. 그래서 기초에 외상 매출금 20원에서 넘어왔는 거. 작년도 외상가. 원래 외상 팔았습니다. 그럼 120원이잖아. 그죠. 그중에 70원 받았다. 그럼 남아있는 거 50원 남아있지. 이걸 우리가 흐름을 이래 보시면 앞으로 제가 매출 채권 계정이라고 할 겁니다. 기초 외상 매출 20원 기말 50원 외상으로 팔았죠. 100원 대금 회수 70원 요게 같아진다. 그죠. 차아 대비니 같다. 아셨죠. 여기 기초 기말 매출 회수입니다. 요 흐름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요렇게 바꿔야 되죠.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반대 외상 매입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고 외상 매입금이라면 이게 기초가 반대되죠. 부채니까 기초에 만약에 외상값 갚아야 될 돈 20원이셨고 외상으로 내가 사왔답니다. 부채가 늘어났죠. 120원 중에서 내가 갚아줬습니다. 70원 갚았다. 그럼 기말 현재 외상값 얼마 남아있습니까 50원 남아있죠. 이게 같아지겠죠. 그죠. 아시죠. 그죠. 여기 항상 같아진다. 요게정 과 요게정 이게 문제 또 객관식 갈라넣기 문제 나오셨습니다. 갈라넣기 이렇게 갈라넣기 알겠죠.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는 요게 관련된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문제 접하면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접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요 외상 매출금이 지금 받을 돈 50원 있죠. 요 중에서 못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이걸 우리 뭐란다 대손충당금 요 못받으리라 예상되는 걸 빼고 나면 40원 요건 받을 수 있는 돈이죠. 내주문이 들어올 돈이죠.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순실현 가치다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다시 기말의 외상매출금에서 돈 떼일 돈 10원을 빼고 나면 알겠죠. 순수하게 받으리라 뭐다 순실현 가치 기말에 받을 돈 외상금에다가 대손충당금 못받으리라 예상되는 빼고 나면 요거다 순실현 가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기본에서는 오늘은 대손액까지 했습니다. 그죠. 대손액의 요 부분 오늘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우리 자 현금에서 예금 주식 부분 외상부분까지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요 대손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를 조금 달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실전 우리 기본적으로 요걸 꼭 이해를 하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요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